자, 오늘은 23쪽이에요. 한자를 읽어보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달월 지을작 날카로울 리 칼도 마름재 나무수 그림자영 봄춘 델위 신령신 붓필 그릴화 뇌산 모양형 뇌산 바깥외 있을유 뇌산 안이불 다할진 길로 가운데 중 마늘다 길로 없을무 다할궁 자, 한번 읽어볼까요? 월작이도 재수영하고 거기도 재자 띄고 수영이지요? 춘위신필 화산형이라 산외유산 산불진하고 산불진하고 노중타로 노중타로 노무궁이라 노무궁이라 좋은 구절이네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월작이도 할 때 이자를 빼면 월작도 얘기 되나요? 달은 칼을 짓는다 즉 칼이 된다 칼을 만든다 무슨 칼인가요? 우리 칼 하면 뾰족한 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달처럼 둥그스름한 칼이 있죠? 그런 칼을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칼은 칼인데 무슨 칼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칼 해서 이도예요 날카로운 리자예요 날카로운 리자가 들어간 낱말을 하나 좀 불러보세요 언제 쓸까요? 리자가 들어갈 때 예리하다 그럴 때 쓰는 리자가 날카로운 리자로 쓰인 거예요 반면에 이롭다 라고 쓸 때 이자는 언제 쓸까요? 그때는 이익 이렇게 되겠죠? 손익도 되고요 손해와 그 다음에 재 수영 할 때 수영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수영 나무 그림자 이 재자는 원래 우리 재단사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재단한다 재자는 원래는 큰 헝겊을 옷감을 자기 모습대로 필요한대로 자르는 것이 재지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 어른들은 마름질하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재 이렇게 의미 붙여져 있는데 재자를 가만히 보세요 속에 옷의가 들어 있지요? 옷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옷감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것이 재자예요 그런데 그 옷의 자리에 나무 목변이 들어가면 심을 재자가 돼요 모습이 같은데 그래서 재 수영 하면 뭐예요? 나무 그림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나무 그림자 모습대로 잘라놓지요? 달빛에 나무 그림자가 지면 낙없이 나무처럼 생겼더니 그림자도 그렇죠? 뭐가요? 달이 사실은 낮에 햇빛도 일작 2도 재수 0 해도 똑같지요 그러나 낮 그림자보다는 낮에는 그림자 쏟아보고 여유있게 있을 새가 없나 보죠? 밤에 나가보니까 달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무 그림자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라놨다 그런 말이죠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운치가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다음 거는 대꾸가 뭐예요? 아까는 달이였는데 여기는 그 다음에 봄이네요 그죠? 춘 위 신 필 춘 위 필 이렇게 되죠? 봄이 붓이 딘다 그죠? 근데 무슨 붓이에요? 귀신같은 붓 그지요? 신령님이 들고 다니는 붓 그래서 신필이라고 쓴 거네요 그죠? 봄은 신령한 붓이 되어서 신선이 가지고 다니는 붓이 되어서 아니 신선이라기보다는 좀 귀신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림을 멋지게 그린 것을 아주 귀신같이 그렸네 그러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그릴까요?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겠지요? 그래서 우리 귀신같이 그렸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춘 미 신 필 봄은 귀신의 붓이 비어서 화 산형이다 산형 산의 모양을 그려놨네 무슨 말인가요? 겨운에 얼어서 산들이 다 이제 시커만 했었는데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잎이 도단하기 시작해서 파란 산의 모습을 그렸잖아요 그것도 마치 수채화를 그린 듯이 옅은 녹색 짙은 녹색을 대비를 잘 해서 원근까지 딱 맞춰가지고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봄은 귀신같은 붓이 되어서 산의 모습을 그려놓았네 두 구절 엮으면 어떻게 일까요? 다른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무 그림자를 마름질 하고 봄은 귀신같은 붓이 되어서 산의 형태를 그려놓았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혹시 파랑새라는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 어린이들 읽어봤나요? 파랑새 어머니들은 읽어보셨지요? 파랑새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 산을 넘어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지요. 똑같아요. 산 외 유 산 산 밖에 산이 있어 산 풀진 산은 타하지 않고 이거를 네 자로 줄이면 뭐라고 쓸까요? 네 자로 줄이면 첩첩 산 중 그렇죠? 그렇죠? 산에 유사한 산불진 산 너머 산 이런 말이 있지요. 이럴 때 산은 무엇으로 쓰이나요? 장애물로 쓰이나요? 어려움으로 쓰이지요? 산 너머 산 이라고 말을 하면 산은 어려움으로 쓰여요. 여기는 어떤 뜻인가요? 산 외 유산 산불진 산 밖에 산이 있으니 산은 다함이 없고 다하지 않고 그 다음 거요. 노 중 노 다 노무 봉 이다. 길 속에 많은 길이 있으니 길은 다함이 없구나. 이거를 쉽게 하면 길 속에 또 길이 있으니 길이 끝이었구나. 그렇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길들은 어떤 길인지 들어가면 나올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 더 높은 장면에서 보면 노 중 다로 노무 공 즉 길 속엔 또 길이 있다. 무슨 얘기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올 길이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죠? 어떻게 하시든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방법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길을 다른 말로 하면 도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도중 다로 노무 공 이렇게 되겠지요? 길 속에는 또 많은 길이 있어서 길은 다함이 없구나. 우리 흔히 끝났다 라는 말이 있지요? 끝났다. 끝날 리가 없지요? 길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또 길이 있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라 그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자는 쉽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산에 유산 산불진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큰 산을 하나 넘고 보면 또 앞에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인생사가 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노중다로 노무공해요. 막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길 속에는 또 길이 있어서 길은 끝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게 두 구절로 엮으면 아주 멋진 구절이 되죠. 그쵸? 한 구절씩 풀어서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산후에 유산 산불진 선밖에는 또 산이 있어서 산은 다함이 없지만 그쵸? 그러니까 하고라는 토보다는 사실은 산후에 유산 산불진 호대 노중 타로 노무공이라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토를 그쵸? 그런 멋진 구절이네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월짜기 도체수영 하군 월짜기 도체수영 하군 춘기신필화산형의 산후에 유기신필화산형은 산후에 유산 산불진하고 산후에 유산 산불진하고 노중 타로 노무공을 노중 타로 노무공을 월짜기 도체수영 하군 월짜기 도체수영 하군 월짜기 도체수영 하군 춘기신필화산형을 춘기신필화산형을 산외유산 산불진하고 노중타로도 무궁을 좋네요. 전둔 葉 눈으로 평가 Mia 눈으로